네 정말 많이 계세요 저희 걸스대 인사 먼저 드릴게요 한국수력원자력 울진복부에서 주최하는 울진뮤직팜페스티벌을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에브리데이 걸스대 안녕하세요 걸스대입니다 울진뮤직팜입니다 정말 이제 무더운 여름이죠 다들 피서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군요 저희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노래는 얼마 전에 활동했던 오마이가 들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뭘까요? 맞아요 다시 한 번씩 말씀드려주실래요? 맞습니다 저희 중요한 포인트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지마 하지마 마마마마마마마마 여기 많이 따라주시면서 같이 즐겨주시고 네 남은 휴가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즐겁게 즐기시고요 저희 걸스대도 하는 것마다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카씨이었습니다 예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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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